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수질기사 한 번에 합격한 최유광 수강생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4학년 2학기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고 학점이나 스펙이 약간 부실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 자격증 꼭 필요했는데 고경미 강사님들에게 단번에 합격할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한 합격생입니다. 시험 난이도 같은 경우는 필기랑 실리기 둘러 어느정도 나누고 있다 생각해요. 필기 같은 경우는 준비기간이 한 달 약간 안되게 28일 정도 그 다음 실리기 같은 경우는 2주 약간 넘게 잡았는데 딱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각 과목별로 보면 개인적으로 필기 같은 경우는 개론과 방지기술은 전반적으로 쉬웠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도 기출에서 응용되는 정도여서 충분할 만다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상하수도 계획 같은 경우는 좀 꼼꼼히 공부했는데도 신유형 문제가 두세개 나와서 고득점은 좀 아쉽게 못했고 그 다음에 공정시험과 법균은 처음으로 문제가 꽤나 나와서 되게 아슬아슬했던 것 같습니다. 추천한 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요. 일단은 방지기술과 개론은 꼭 100점 맞는다는 마인드로 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. 이 두 과목은 정말 공부만 하면 충분히 100점 받을 수 있고 노력과 비례하는 과목들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실기 필라폐와 매우 연관되어 있어서 실기를 위해서도 제대로 공부해야 합니다. 그리고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시설의 흐름을 순차적으로 이미징 할 수 있으면 되게 편해요. 정말 딱 이정도만 개념을 잡아도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고 이 과목 같은 경우는 비슷한 이름이 되게 많이 헷갈리는데 그것만 잘 잡을 수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. 그리고 공정시험과 법규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모주로 외우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 강의 들으면서 고경민 교수님 강의 들었고요. 그리고 정말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. 특히 상하수도와 방지기술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. 강사님이 이론을 설명해 주실 때는 물론이고 문제풀이 하실 때도 반복적으로 개념을 잡아주시는데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. 수질기사가 좀 되게 비슷한 이름이 많아서 헷갈리게 마련했는데 그때마다 좀 헷갈릴 때마다 포인트를 잘 잡아주셔서 되게 어이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고경민 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. 군더더기 없고 핵심과 포인트만 잘 잡아주셔서 단기간에 좀 짧게 합격할 수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번 시험 떨어졌으면 되게 슬프고 좌절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그런 일이 있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전국에 있는 많은 수강생분들 단기간 합격할 수 있도록 꼭 꾸준히 오래 가졌으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수십 번 말해서 부족한데 이번 합격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고요. 정말 감사합니다. 공부를 하다보면은 약간 좀 지칠 수도 있고 슬럼프도 올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뻔한 말이긴 하지만 꾸준한 암기와 노력이 합격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필기 합격 이후 필라평까지 약간 한 달 정도 그리고 작업평은 빠르면 하루에서 길면 10일까지 있는데 필기 합격은 하루 정도로 만끽하시고 그 다음에 7위기 임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라 충분히 믿습니다. 여러분 모두 꼭 파이팅해서 꼭 단기간에 딱 1회만에 합격할 수 있기를 꼭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